자사주 매각을 했었거든요 임상에 전부 다 박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픽터제한구소 외의정렬 전라선장입니다 자 금일은 8월 19일 현재 시각은 5시 1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풍재화코드번호 019170입니다 아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좀 안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일단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와준 다음에 어제 반등 나온 폭 변동폭 그러니까 변동폭이다 라고 하면은 어제 이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폭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61선은 좀 뚫어주고 싶었는데 오늘 좀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매도를 하면서 어제 매수를 했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긴 했어요 일단은 시장이 문제다라는 게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럼 시장에 대한 움직임으로 주가 움직임들이 같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5900, 2100, 400, 100 매도를 한 것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오늘 시장이 좀 빠졌어요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죠 달러가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 근데 오늘 달러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달러가 떨어지면 시장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지고 달러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근데 달러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달러가 올라가는데 더 보탰죠 무료감들이 더 반영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 테이퍼링까지 논의를 한다고 외국인들은 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7만원을 돌파를 계속 못해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만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옳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소식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그래도 낙폭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서 21선도 서서히 고개를 올리고 있는데 만약 여기를 고개를 올린다 21선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61선을 이렇게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 변동폭 자체가 이전에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였다라고 하면 점점 이렇게 축소가 되겠죠 지지구간이 높여질 것인가 여기 또 21선은 또 이탈한다라고 하면 또 여기 바닥이에요 65,000원 일단 지지구간을 좀 받고 있고 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들을 결정을 할 것 같다 지금은 그냥 여기에서 주가가 여기를 빠지지 않는다 지금 이제 65,000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지구간 여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65,000원 부근 이전에 여기 살짝 여기 주가 빠지지는 않고 있으니까 바닥 다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은 좀 이제 지켜보는 그리고 이제 슈팅이 살짝 나오고 차이시는 나오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여기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고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은 좀 살짝 슈팅이 나왔다가 여기서 61선의 지지를 받고 여기서 다시 뚫어주고 조정을 받고 뚫어주고 안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9만원까지 왜 9만원까지냐 갭 9만원까지가 아니라 8만 5천원까지 8만 5천원 이 갭을 여기 이 부분들이 오면은 차이시는 매물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7만 5천원 돌파하는지 보시라고 했죠 안착을 하는지 보라고 했죠 7만 5천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만 5천원 여기 갭이 갭을 돌파를 하면은 차이시는 좀 강하게 빠졌어요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딱 시작했으면은 타이밍이 괜찮았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은 3상에 대한 이슈들 아직 다른 소식들이 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고요 10분기양 뭐 이것저것 검색을 해봐도 검색을 해봐도 내용들이 거의 없는 상황들이라서 모멘텀들이 좀 부재인 상황들이다 신풍기양 뭐 쳐봐도 시장에 관심도가 없는 건 아닌데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낫다라고 하네요 신풍기양 2분기 영어 손실이 11억 약간 임상에 대한 것들도 금액이 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8월 17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좀 많이 줄었네요 지난 사업년도 2분기하고 당일 산업년도 2분기 실적들을 보니까 반영이 됐나 여기서 반영이 안 됐네요 11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11억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분에 지분이익이 나왔는지는 좀 자세하게 영업이익을 발표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자산 매각을 자사주 매각을 했었거든요 지배재주 순이익이 좀 났는지 아니면 임상에 전부 다 박았다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발표가 됐는지 좀 정확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좀 나왔다 1분기 11억이 나왔는데 2분기 마이너스 11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461억이다라고 하니까 461억이 매출액은 증가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네요 이거 정확한 이렇게 나온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임상에 대한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회사에서 좀 이제 출혈을 감수를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한번 알아보고 추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실적에 대한 영향들보다 시장에 대한 영향들 그런 것들이 좀 강하다 피레마스만 나와주면은 사실 실적이야 뒤집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임상에 대한 소식들 빨리 좀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 좀 지루한 싸움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단순히 투자의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드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렸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 김현재 사장님이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미국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설명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솔 PNS 현저가 2860원 1차 목표가 2945원 현저가 2720원 그리고 DB 현저가 1230원 1차 목표가 1265원 현저가 1120원 올리패스 현저가 14800원 1차 목표가 15250원 현저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네요 자 그리고 한솔 PNS 추천드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 DB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받고 나면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죠 그 뒤에 그 뒤에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긴 합니다 자 한솔 PNS 1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조정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갔죠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DB 같은 것도 올리패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100%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테마주 검색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오시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전부 다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VIP 외매결산 그리고 추천 종목 운영 방식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4-60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